제일 정확한. 네, 정확한. 제일 정확한. 틀릴 수가 없는. 12세트. 송진우 씨가 시킨. 송진우랑 이진혁까지 포함해야 돼요. 배달 햄버거는? 만원 정답. 오! 대박이다. 쟤는 진짜 맞추는 거 대박이다. 너무 박수부당이니? 그 다음에 김치찌개. 6,000원 정도 맞습니다. 됐어, 됐어. 지금까지 3,000원 오버하셨고. 갈비찜이 생각보다 안 비싸면 되는 거예요. 제가 그것까지 다 계산했습니다. 아... 좋지. 지금 갈비찜만 3만 9,500원이거나 3만 8,500원이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예요. 이거 가능해. 갈비찜? 어, 왔다. 일단 갈비찜을 일단 보자. 상태가 어떤가. 아... 이거 한 3만 5,000원이면 되겠다. 이거 한 3만 5,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아, 소라 몰라요. 근데 소라서. 제발. 자, 갈비찜 대 플러스 공깃밥 4개 가격은?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. 줘요. 4만 원이었습니다. 4만 원이었습니다. 4만 원? 4만 원이었습니다. 500원짜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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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플러스 마이너스는 1,000원! 그럴 줄 알고 제가 넌센스를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. 500원 됐어요, 500원? 500원짜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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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내 넌센스 때문에 뚫린 거네? 잠깐만! 내 넌센스 때문에 뚫린 거네? 진짜야? 여러분들이 치킨 총 가격은 10,000원이었어요. 진짜로? 원래 소문이네! 갈비찜 36,000원이에요? 갈비찜이 36,000원. 대박! 그럼 4만원인데 아까 딱 맞춘 거네! 소름, 소름. 그럼 넌센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제가 낼게요. 아니야. 아니야, 재밌었어.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된 거네. 습득 쓰고 겨루다가 싫어하는 사람을! 잇몸으로 씹어?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고? 이거도 나름대로 다 이런 사람들,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나오면 좋겠니? 근데 맞췄네, 1,000원을? 근데 우리도 대단하다, 맞힌 게. 근데 막 준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이런 게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. 갈비찜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우리 스태프님들도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, 저희들. 덕분에. 맛있게 드셨죠.